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헤어질 결심 개봉일에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게 봤구요 개인적으로 장면 장면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가 다 좀 묵직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꼭 다시 보면서 그 맛을 음미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여러분 꼭 보시길 바라구요 이 영화 헤어질 결심 6월 29일날 개봉을 했구요 15세의 관람가인데 폭력적인 것 그런 것도 있고 배드신도 아주 짧고 건조하게 나오긴 하는데 시각적으로 야하다는 느낌은 없지만 청각에 의해서 소리로 좀 그런 소리가 들리죠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 영화 전체가 시각적인 것을 그동안의 박찬욱 감독 영화에 비하면 좀 톤다운을 시켰지만 그에 반해서 청각적인 것을 좀 많이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138분짜리구요 저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화 헤어질 결심이 바로 그런 영화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의 끝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아 이쯤 되면 이야기가 마무리 되겠구나 그 너머의 이야기를 또 보여줍니다 또 그 지점에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증폭시키는 시간을 관객에게 전해주구요 그런 점이 참 좋았습니다 지루하지 않았구요 그리고 일단 뭐 제가 앞서 시각적으로 좀 톤 다운된거 아니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박찬욱 영화 볼거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38분 지루하지 않을 것 같구요 스크린은 제가 개봉일 수치밖에 알지를 못하는데요 스크린은 1374개 달렸었고 상향 점유율은 개봉일의 32.6% 그리고 개봉일 1일 박스오피스가 2등 입니다 음 1등은 이제 탑건 매버릭 저희가 녹음했던 그 영화 계속 1일 박스오피스 1등을 달리고 있구요 다음 주에도 마블 영화가 개봉하기 때문에 이 헤어질 결심의 흥행 가두에 좀 네 좀 위태위태 하네요 자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탔구요 한국 영화계가 오랜만에 감독상을 탔습니다 박찬욱 감독 63년생 이더라구요 92년에 장편 데뷔 하셨죠 달은 해가 꾸는 꿈 그리고 몇 개 영화를 찍으시다가 2000년에 공동경비구역 jsa 로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지고 좋은 평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하드보일드 특집으로 녹음했었던 복수는 나의 것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정성공감으로 녹음 했었나요 올드보이 뭐 친절한 금자씨 사이버거지만 괜찮아 박쥐 또 해외에서 찍었던 스토커 아가씨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해외 드라마도 한번 찍으신 적 있고 박찬욱 감독님이 정석영 각본가를 만나서 친절한 금자씨를 만드셨는데 이때부터 좀 세계관이 변화가 있었죠 본인도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런데 이 헤어질 결심이 또 그런 전환점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톤 다운이 좀 많이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박찬욱 감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세요 이미지가 너무 세서 다른 영화적 요소들 이야기 배우 캐릭터 뭐 등등등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묻히는 감이 있거든요 좀 자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자기성을 제가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전 영화 아가씨에 비하면은 완전히 뭐 톤 다운돼서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시각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톤 다운된 반면에 이제 청각적인 면 소리 사운드 이런 걸로 뭐 박찬욱 감독이 계속해서 그런 소리에 있어서도 이전 영화들에서도 신경을 계속 써왔다고 하니까요 여튼지 간에 박찬욱 감독의 좀 거부감이 있으셨던 분들 이미지가 세다 이런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게 그런 것들의 염려를 좀 덜고 이 영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탕웨이 이 배우가 직접 그런 말을 했죠 내 인생의 일부분을 감독님이 완성시켜 주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신의 21 인터뷰 기사에서도 굉장히 흡족한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더라고요 이 영화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2004년도에 경찰의 꽃 옌찌라는 영화 장편 데뷔하셨고 그 이후에 07년도에 세께라는 영화로 크게 알려졌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서 좀 탄압 그런 걸 좀 당하셨죠 영화 출연도 잘 못하고 그래서 영국으로 가시고 홍콩 영주권 얻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2010년도에 만추라는 한국 영화를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로 본격적으로 다시 영화계로 복귀한 셈이 되었죠 또 이 영화에서 연기를 잘 하셨고 또 한국 관객들이 이 영화 속 탕웨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께의 탕웨이보다는 이 만추의 탕웨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만추를 연출했던 김태용 감독과 결혼도 했었고 이 영화로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타기도 했는데 이게 외국 여자 배우로는 최초라고 하죠 그 이후에 홍콩에서 여러 영화를 찍으시다가 스피드엔젤, 시절 2년, 황금시대 등등에서 중국으로 다시 오셔서 영화를 찍게 되셨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구 최후의 밤 이런 영화가 있었고요 원더랜드 남편이 찍은 영화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탕웨이 배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이라고 해서 이 영화를 제가 본 건 아니고 탕웨이가 나온다고 해서 이 영화를 본 거죠 탕웨이가 이 영화 속에서 한국어 연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배우가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중국어로 번역된 시나리오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그 번역하면서 다른 뜻으로 아예 오역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하나하나 다 검토해 봐서 실제로 중요한 오역을 발견해서 그걸 고쳤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프로정신으로 이 영화에 참여를 하셨고 또 탕웨이 배우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해일 씨가 형사역을 맡았죠 모든 면에서 직업정신이 살아있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어떤 성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품위를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피의자 위치에 있는 탕웨이에게도 그렇게 품위를 갖고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좀 여유롭게 대할 수 있는 것 같고 영화 속에서 보면 절갈에 있는 방석 각도를 잡아준다거나 탕웨이가 피고 있는 담배제를 대신 털어준다거나 그런 모습은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영화 시작하면 그 높은 산을 직접 올라가잖아요 줄을 타고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좀 재미없던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칼을 드는 범인하고 상대할 때 쇠사슬로 된 장갑을 끼고서 그 칼을 잡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자신의 외투라든가 여러 주머니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민중의 지팡이입니다 이런 형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박해일의 아내로 이정현 씨가 나오는데 둘은 지금 주말부부로 되어 있죠 박용호 씨도 나옵니다 고경표 씨가 박해일의 후배 동료 배우로 나오고 박정민 씨, 김신영 씨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김신영 씨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코미디언이시죠 각본을 정석영, 박찬욱 이 두 분이 하셨는데 크레딧에서도 정석영 씨 이름이 먼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친절한 금자 씨 때부터 박찬욱 감독과 함께 일을 하셨고 비밀은 없다, 미혹, 독전 이런 영화들에 각본에도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모두들 괜찮아요? 라는 1번 중에 평판이 별로 안 좋은데 저는 좋아하는 그 영화에도 각본 참여하셨더라고요 박찬욱 감독이 직접 자신의 말로 밝힌 바에 의하면 내 영화에서 어떤 때부터 뭔가 달라졌다고 관객들이 느꼈다면 그것은 정석영 각본과의 공이 크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친절한 금자 씨 때부터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그리고 주인공의 멜로 감정선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스토리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포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산 정상에서 추락한 한 남자의 변사 사건 담당 형사 박해일은 사망자의 아내의 탕웨이와 마주하게 된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특별한 동요를 보이지 않는 탕웨이 경찰은 보통의 유가족과는 다른 탕웨이를 용의선상에 올린다 그래서 동요 후배 형사 계속해서 이 아내를 의심하죠 박해일은 사건 당인의 알리바이 탐문과 신문 잠복 수사를 통해서 탕웨이를 알아가면서 그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낀다 한편 좀처럼 속을 짐작하기 어려운 탕웨이는 상대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박해를 대하는데 진심을 숨기는 용의자 용의자에게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는 형사 그들의 헤어질 결심 이렇게 써있고요 이게 수사극의 외필을 띄고 시작하지만 사실은 멜로극이고요 그래서 수사극의 부분이 좀 약합니다 좀 활겁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시각적으로는 그전 영화들에 비해서는 좀 톤 다운됐다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박찬욱 감독의 미장생 감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영화가 캐릭터나 감정선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그 캐릭터와 감정성보다는 감독 자체가 좀 앞서있는 듯한 느낌 우리가 먼저 보는 게 스크린에서 보는 게 캐릭터나 감정선, 뉘앙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감독의 연출을 먼저 접하는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제가 말로 잘 설명을 해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디카프리오 배우 연기할 때 그 캐릭터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디카프리오 배우가 열심히 연기하는 게 느껴진다 이런 말로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캐릭터가 아니라 그 배우가 앞서 있는 거죠 먼저 관객에게 전달되는 거고 이 영화도 시각적으로 톤 다운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캐릭터나 감정선보다도 먼저 박찬욱이라는 감독의 영향이 관객에게 먼저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앞서 있는 듯한 느낌이 여전히 있어요 그게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본 후에도 그 점이 좀 아쉽게 느껴졌고요 하지만 이 영화의 그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에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팍 터뜨려주는 부분이 있고 근래 멜로극 중에서는 좀 이렇게 묵직하게 멜로의 감정선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참 드물었는데 박찬욱 감독이 이 영화에서 그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이전 영화들도 흔치 않은 멜로의 감정선을 담고 있었죠 올드보이도 특히 그랬고 뭔가 좀 극단적이고 관객이 일반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좀 난이하고 좀 무거운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다른 요소로 시각적인 요소라든가 이미지 그런 것들로 좀 묻히는 감이 있고 좀 자귀적으로 꼬이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초점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뿐이었죠 박쥐도 사실은 굉장한 멜로 감정선 아닙니까? 아아가씨 같은 것도 그렇고 정리하자면 감독 자체가 영화 속 캐릭터나 감정선 보다는 먼저 앞서가 있지만 그래도 그 이전 영화들에 비해서는 관객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근래에 나왔던 한국 영화의 어떤 멜로 감정선 중에서는 가장 묵직했던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한 줄평을 먼저 좀 읽어볼까요? 배동민 씨는 10점 만점에 8점을 주면서 한국 영화계의 영원한 모더니스트 박찬욱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와차의 어떤 분은 이명세 감독이 생각난다 이명세 감독의 영화 M에서도 정훈이 가수의 안개를 거의 테마곡으로 썼거든요 헤어질 결심도 사실은 박찬욱 감독이 그 노래에서 처음 출발한 것이다 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명세 감독은 엄청난 진짜 스타일리스트고요 박찬욱 감독도 마찬가지죠 또 이 영화의 승인 속에 아주 완성도 있게 그것을 보여주셨고요 또 송경원 씨도 10점 만점에 9점을 주면서 카메라의 걷는과 변태적 편집의 위력 숨소리마저 예쁜 극한의 세공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카메라 연출의 다양한 모습을 영화가 보여주기도 하고 편집이 아주 화려합니다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현란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화려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영화 초반이었던가 박해일 씨의 숨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영화 속에서 사운드에 좀 많이 치중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아쉬운 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가 잘 안 들립니다 제가 본 상영관의 사운드 시설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탕해일 씨야 안 들리는 부분이 좀 많긴 했어요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발음에 있어서 잘 안 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한국 배우 대사도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영화는 아닌데 그래도 이 영화의 어떤 깊은 곳에 도달하려면 장면이나 대사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를 다 좀 곱씹어 볼 만한 영화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대사가 안 들리는 점은 좀 많이 아쉬웠고 수사극의 외피를 지금 두르고 있는데 수사극 부분은 너무 쉽게 풀리거나 좀 난해하게 전달됩니다 의심받았던 사람이 그냥 쉽게 자백을 해버려요 저게 어떻게 저렇게 돼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범인과 형사에 밀고 당기기 이런 게 그러니까 그냥 쉽게 자백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민 씨가 나오는 사건이 중간에 들어가는데 그게 왜 들어간지는 알겠어요 왜 들어간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더 헷갈립니다 대사도 잘 안 들리는데 심지어 박정민 씨 캐릭터 또 그 사건이 이 탕웨이와 박해일의 그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캐릭터가 가까워지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공통의 관심사를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나누고 추적하고 뭔가 성취를 한다 그럴 때 그 두 사람이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 도구로도 쓰이게 되는데 좀 불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영화 속에서 탕웨이 배우의 만취에서 우리가 봤던 탕웨이 배우의 표정, 연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그런 모습을 연기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영화 초중반에도 탕웨이 씨가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 혀를 내리는 표정, 빵껏 웃었다가 그 웃음을 숨기는 표정 이런 아주 다양한 표정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너무 짧게 짧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필터링을 해서 보여준다거나 영화 속에서 형사들이 보는 카메라의 모니터를 통해서 그 표정을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영화가 138분인데 지루하지 않았던 거는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리듬감이 상당히 일관되고 좋아요 사실은 리듬감이 축축 처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것도 참 박찬욱 감독의 연출력의 힘인 거죠 그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대단하네요 리듬감이 처지지 않는데 그 리듬감을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 탕웨이 배우의 그런 표정, 연기 이런 것들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탕웨이 배우가 영화 초정만에는 중심에 놓여 있지 않거든요 박혜일 씨의 시점으로 진행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박찬욱 감독 영화를 보면서 계속 발견하는 거는 자귀적인 부분 이 영화 속에도 좀 있긴 했습니다 결말에 있어서도 제가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니 굳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됐을까? 갑자기 저는 김기덕 감독 영화가 생났습니다 피에타 같은 경우 굉장히 충족적인 그런 숙제의 선택을 하잖아요 거의 비슷한 선택을 하거든요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근데 어떤 감정을 폭발시키려면 그런 장면이 필요했고 그런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게 좀 자기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그 진한 멜로에 비해서 영화 속에서 손이 거칠어졌다 원래는 탕웨이의 손이 제게 입술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웠는데 어느 때부터 한가 손이 거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탕웨이 씨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영화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고수공포증을 극복해서라도 뭔가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그 장면들이 다 좀 자기주로 느껴졌습니다 박해의 상상하는 장면이긴 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정도 행동을 하려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여러 경험이 있거나 그리고 초반에 탕웨이 씨가 신문을 받는 과정 혹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실축실축 웃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탕웨이라는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좋은 장면이긴 합니다만 현실성이나 개현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자신의 남편이 죽었는데 아무리 웃음이 나와도 그 웃음을 참겠죠 보통은 거기서 그냥 스스럼 없이 웃어요 자신 만만해서 그런가? 그런 면도 좀 아쉬웠고 자기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이장연 씨와 이장연 씨 대사를 통해서 나왔던 그 이주임이 영화 결말부에서 같이 나오게 되죠 그 선택도 좀 이상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이 안에 캐릭터를 도구로 소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여튼 이렇게 좀 대사랑 수사극 부분 그리고 리듬감에 희생당한 탕웨이 배우의 장면들 자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제 좋았던 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좋았던 점이 확실히 더 많네요 이게 정서 공감으로 제가 녹음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살인의 추억 봉준우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녹음했을 때 이 영화가 정서 공감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거의 99%의 장면들이 다 연결되거든요 소리로 연결되든 대사로 연결되든 이미지로 연결되든 어떤 요소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 요소들이 다 그 장면들이 다 연결됩니다 단순히 연결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정서적으로 깨뚫고 있어요 하나의 정서가 그를 깨뚫어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살인의 추억이 굉장히 세밀하게 계획된 연출의 결과인 것이고 또 우리 관객이 봤을 때 그 영화에 아주 깊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헤어질 결심도 보면 모든 장면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각 화면을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영화적인 여러 요소들 통해서 A라는 화면과 B라는 화면이 있어요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기서 컷을 딱 나누면서 둘이 분리되는 느낌을 받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 영화는 그것을 나레이션을 통해서 연결하는 느낌을 준다던가 아니면 소리를 통해서 파도 소리나 이런 것들 음악 소리 이런 것들 아니면 빛을 통해서 빛이 번쩍하는 순간을 통해서 화면 전환 장소나 시간이 전환되는 그런 것을 계속 이어주고 있거든요 이 영화가 리듬감이 일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멜로 극인데도 템포가 좀 빠른 편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멜로 극에 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야기라든가 캐릭터가 좀 팍 편화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각 화면들을 대부분 이어주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고 편집이 좀 세련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미지가 시각적인 게 좀 약해지다 보니까 관계의 감정선이 훨씬 눈에 띄게 되더라고요 사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정선이 있고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정선이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는 사건과 관계가 둘 다 발생하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 둘이 만나서 서로 관심을 주고받고 박혜리 처음에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호감에 빠지는 장면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건도 발생하고 관계도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건의 감정선 관계의 감정선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전에 박찬욱 감독 영화들에서는 사건에 의한 감정선이 좀 더 두드러지게 보였죠 관계의 감정선이 좀 거기를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 영화 속에서는 관계의 감정선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사건을 다룬 그 수사극이 약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이유이기도 한데 동작으로 그 관계성을 암시하거나 표현해주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인상적이었던 게 탕웨이와 박혜일이 차량을 끌고 가는데 방향등을 키고 핸들을 꺾는 그런 장면들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동일하게 배치해 놓았습니다 탕웨이가 방향등을 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그 다음 장면에서 박혜일도 방향등을 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다던가 이거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 혹은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주는 굳이 이것을 암시한다 이런 것보다는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편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영화 결마부의 감이 깨집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동시에 각각의 차를 끌고 운전을 하는데 핸들을 꺾는 방향이 다르게 돼요 초반에는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 장면을 나란히 보여주었지만 결마부에 가서 둘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관객이 느끼게 될 때는 핸들이 꺾이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달리해서 화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이 각각 스토킹 같은 걸 합니다 저는 좀 의외였던 게 이 탕웨이 배우가 박혜일 배우가 수사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곳을 스토킹합니다 그래서 박혜일 배우가 범인을 잡는 모습을 탕웨이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죠 직관을 하게 되죠 그게 참 의외였고 이 캐릭터가 이렇게 좀 주도적인 면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 주도성이 이 영화 전체에서 나타나는 캐릭터 이 탕웨이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박혜일 같은 경우는 이 영화 속에서 당연히 의심하고 있는 탕웨이를 스토킹하겠죠 그래서 뭐 잠복 근무를 한다던가 쌍안경으로 몰래 집안을 본다던가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서 용의자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여성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요즘에 이런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 범죄거든요 범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로맨스 영화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죠 뭐 집을 찾아간다던가 아니면 몰래 쫓아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요새 멜로 영화에서는 거의 이런 게 안 나올걸요 근데 이 영화는 수사극의 외피를 둘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물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식의 여성을 향해서 남성이 하는 그런 모습들 행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장면이기도 한데 처음에 점심 식사를 줬을 때 스시를 주게 되죠 아주 맛있는 초밥집에서 초밥을 시켜서 주게 되죠 탱이이가 한 입 딱 먹어보고 너무 맛있으니까 초밥 가게 이름을 살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초밥을 다 먹고 나서 상을 치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둘이 호흡이 착착 맞아 떨어져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부부처럼 이미 마음이 통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을 좀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둘은 사실은 동질성이 있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영화 속에서 계속 묘사가 됩니다 이동진 평론가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둘 다 바다를 더 좋아하고 둘 다 말보다는 사진으로 확인하는 걸 좋아하고 서로가 좋아하는 부분 이런 것도 좀 비슷해요 박해인은 탕웨이가 자세가 꼿꼿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한다고 그러고 또 탕웨이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대사를 통해서 보면 믿음직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이성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랄까 이런 것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죠 여러분도 영화를 많이 다시 보시게 된다면 초밥 식사 후에 치우는 장면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불면이 고쳐지는 그게 참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불면이 있는 분들이 모든 경우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좋아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불면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석규 씨하고 김혜수 씨가 나왔던 2층의 악당이었던가 코미디 물에서도 한석규 씨가 잠을 오랫동안 못 잤다가 결말 장면에서 와가지고 신경제 막 부리면서도 아주 고온하게 잠을 자잖아요 김혜수 씨 집에 와서 뭐 그런 거죠 탕웨이 옆에 있을 때 탕웨이가 직접 바퀴를 재워준다거나 숨소리 싱크를 맞춰가지고 아니면 탕웨이 집 앞에서 잠복근무를 할 때도 아주 잠을 잘 잡니다 원래는 불면이 심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탕웨이에게 수갑을 채우고 같이 차로 갈 때도 지금 용의자로 수갑을 채운 건데도 그 옆에서 잠을 자버려요 박혜일이 이건 뭔가 이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박혜일에게는 이 탕웨이가 어떤 존재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고 이것에 대비되는 게 아내의 모습입니다 이장연 씨의 모습 아내가 있을 때는 잠을 못 잡니다 특히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내의 곁에 있어서는 잠을 못 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탕웨이와 아내를 대비할 수 있는 장면은 제가 이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거의 후반부쯤에 가면 박혜일 씨의 평소 주머니를 여러 개 갖고 있고 그 주머니에 여러 도구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 찾으려고 해요 계속 남편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못 찾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박혜일의 성격상 특정 주머니에 항상 그 특정 물건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그걸 못 찾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났음에도 이 탕웨이는 정확하게 그걸 찾아냅니다 어느 주머니에 뭐가 있다 그래서 한 번 손을 쏙 집어넣었다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딱 꺼내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내가 생각하는 박혜일 탕웨이가 생각하는 박혜일 누가 더 신경을 쓰고 누가 더 기억을 잘하고 누가 더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겠죠 그리고 이 두 여인에게 박혜일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좀 다르죠 아내한테는 거짓말로 하고 물론 그게 좀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지만 탕웨이에게는 전부 다 그냥 까놓고 다 얘기를 하고 오히려 도움을 받죠 탕웨이를 통해서 이런 관계성을 알 수 있는 장면들 대사들 이런 것들을 아주 곳곳에 다 배치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흥미롭고 좋았고요 또 한 가지는 카메라 연출에 있어서 다양한 시점들이 나오는 점 그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박철원 감독이 인터뷰를 제가 들었을 때 자신의 이전 작품들과는 달리 카메라 움직이기 덜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신에 다양한 시점을 보여줍니다 시체 시점으로 박혜일 형사가 다가오는 시체에게 다가오는 그런 걸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모니터 안쪽에서 모니터 바깥에 있는 그래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인물을 보여준다거나 두 인물이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카메라의 초점을 달리해서 현재의 화자,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혹은 그 사람을 좀 더 선명하게 비춰주는 점이라던가 그리고 탕웨이의 집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천장까지 보여주는 높은 위치에서 카메라가 있다가 그것을 아래로 내려가면서 탕웨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다양한 앵글, 다양한 시점에서 영화를 보여주려고 한 점이 좀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본다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한 경험을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것이 뛰어난 연기이든 아니면 재미난 이야기이든 일반적으로 우리 TV에서 볼 수 없는 혹은 엄청나게 좋은 완성도 높은 연출이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극장에 가는 그 자체가 특별한 경험입니다만 연출적인 면에서 요새는 그런 경험을 좀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도 있었습니다만 뭔가 좀 더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연출을 보여주려고 하고 좀 더 머리 쓰고 아이디어 내고 관성에 이끌려서 쉽게 쉽게 연출하고 쉽게 쉽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이 영화가 미장생 같은 경우는 일단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니까 박찬욱 감독 자 그리고 인상적인 대사와 장면 말씀드려보죠 여기서는 스포일러를 강력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직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여기 그냥 점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쪽에서는 제가 챕터를 구분해 놓을 테니까 이 부분 점프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 영화를 쭉 보다가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후반부에서 참 좋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 대사가 나왔을 때 와 이거 일반적인 멜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딱 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사냐면 이제 탕웨이가 박해일에게 그런 대사를 하죠 자신이 살인했던 증거가 담긴 그 핸드폰을 다시 박해일한테 주면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시 재수사하시라 당신은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저에게 가슴이 확 들어왔는데 박해일이 중반쯤에 탕웨이와 결별을 고할 때 당신은 나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붕괴라는 이 단어를 탕웨이가 못 알아들어서 박해일이 자리를 떠난 다음에 탕웨이가 그거를 검색을 해보죠 이 탕웨이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붕괴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아팠던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담긴 핸드폰으로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라 직업의 자부심을 대찰하라 뭐 그런 거겠죠 그것은 결국 탕웨이가 범인으로 자폐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멜로 감정선의 도착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를 위하려면 내가 붕괴되어야 돼요 내가 망가져야 됩니다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망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다가가면 상대가 또 붕괴됩니다 계속해서 망가지고 그런 것을 후반부에 멀아서 보여주거든요 이 대사 이 핸드폰으로 재수사를 해요 그리고 당신은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요 이것은 나를 버리면서까지 상대방을 생각하는 어떤 희생과 헌신이지 않습니까 깊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미결이라는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미결 사건이고 싶어요 뭐 그런 비슷한 말을 하죠 미결 사건이 되야만 박해일은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근데 그 대사보다는 저는 이게 더 좀 감동적이랄까 그랬습니다 나를 버리면서까지 상대방을 회복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결말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탕웨이 스스로를 붕괴시키죠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또 붕괴시킵니다 그런 모습에까지 다다르게 되죠 영화가 영화 결말부에 가면은 탕웨이가 박해일에게 그런 말 하죠 당신은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었다 박해일은 정확하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갸우뚱하죠 혼란에 빠지죠 박해일이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되묻죠 탕웨이에게는 박해일이 떠나면서 이별을 고하는 그 말들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로 들렸던 거죠 왜냐하면 이 캐릭터는 이제 후에 제가 탕웨이 씨가 직접 이 캐릭터를 해석한 그 인터뷰 내용도 소개해 드릴 테지만 이 캐릭터는 사랑을 생각해 본 적도 생각할 여력도 없는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스스로 붕괴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서까지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생각해 준다 이 증거 이 핸드폰을 가지고 바닥 깊숙한데 가서 버려요 아무도 못 찾게 이 핸드폰을 그래서 아무도 당신이 범인 것을 알지 못하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앞서 다시 핸드폰을 박해일한테 주면서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요 라고 한 말이나 이 핸드폰을 바닥 깊숙한데 버리세요 라고 한 말이나 똑같죠 자기 희생 자기 헌신 나를 버리면서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하는 보호하는 그런 거죠 거기서 이제 탕웨이는 사랑을 느꼈던 거고 그래서 중국말로 탕웨이가 이런 녹음을 했었죠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당신의 사랑은 끝났고 박해일이 떠났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이 끝났을 때 내 사랑은 시작됐다 박해일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깊게 깨닫고 거기서 탕웨이도 박해일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 이별의 대사를 듣고 이게 참 가슴 아픈 부분이죠 거기서부터 이 커플의 비극은 시작된 거죠 탕웨이 같은 경우는 그 사랑을 잊지 못하죠 박영우와 다시 결혼을 했죠 박해일을 잊기 위해서 헤어질 결심을 하기 위해서 박해일을 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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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헤어질 결심만 했을 뿐 헤어지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박해일의 마지막 목소리를 녹음했는데 그것을 핸드폰으로 듣게 되죠 그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장면 떠올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거든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그리웠을까 이걸 생각하면 근데 그것도 이 영화의 리듬감 때문에 그 장면 웅크리고 박해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장면도 너무 짧게 지나갑니다 왜 그런 거야 도대체 탕해의 연기 좀 보고 싶은데 하여튼 그 장면이 너무 슬퍼요 탕해의는 그 목소리를 왜 녹음했을까요 박해일이 그 이별 대사를 읊기 전에 이미 탕해의가 핸드폰에 녹음 버튼을 딱 누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 이거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려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뒷감적으로 알았던 게 아닐까 탕해의가 아니면 실제로 협박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협박의 수단이 아니라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된 것이죠 이 박영호와 탕해의가 같이 있는 모습 탕해의가 두 번째로 만난 그 남자 그 모습이 이제 잠깐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탕해의와 박해일이 같이 있었던 장면들과 많이 좀 대조가 되죠 탕해의도 직접 그런 말을 하는데 박해일은 탕해의를 위해서 요리도 만들어주고 그때 탕해의가 담배를 피는데 그것을 타박하지 않고 오히려 담배죄를 받아주거나 털어주는 그런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박영호는 아 또 담배 피냐고 나가서 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물론 담배 냄새 싫어하는 분들은 박영호 씨를 지지하겠지만 여튼지간에 그러한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는데 탕해의도 그런 말을 하죠 나를 사랑한다면서 박영호 너는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타박하지 박해일은 요리를 하면서도 나에게 타박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 외로웠죠 탕해의 왜냐하면 사랑을 느끼고 나서 외로움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이 캐릭터는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외로움을 느끼진 못했을 것 같아요 외로웠던 적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웅크리고 울먹이면서 박해일의 녹음된 목소리를 들을 정도로 외로움에 몸서리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참 인상적이고 참 가슴에 다가왔는데 이 영화의 감정성이 슬픈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치닫거든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영화 결말에 가면 탕웨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 두세 번 다시 그 대사를 읊어주죠 영화 속에서 깊은 바다에 가서 던져라 그 핸드폰을 처음에는 핸드폰을 깊은 바다에 빠트리라는 의미였겠고 탕웨이도 두 번째 남편의 핸드폰을 그렇게 처리하죠 그런데 결말에 가면 스스로를 바다에 던지는 꼴이 됩니다 스스로를 깊은 바다에 아무도 못 참게 던지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박해일이 탕웨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장소에 딱 와서 탕웨이를 찾으려고 울부짖으면서 그 이름을 계속 부르지만 탕웨이를 찾지 못하죠 그리고 그 화면에서 만조 때려서 물들이 밀려오면서 파도가 거세게 치죠 영화 속에서 그런 말이 하죠 어떤 사람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온 사람이 있고 잉크처럼 번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결말 장면에서는 그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박해일에게 박해일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탕웨이를 만나서 이 박해일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 외로움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마치 탕웨이가 사랑을 몰랐다가 사랑을 알고 또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을 알게 된 것처럼 그래서 어쩌면 이 영화는 이 진한 어쩌면 비극적인 감정선의 도달점을 위해서 수사극의 외피를 썼지만 초반부터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갔던 것 같습니다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돼서 그러면 이번엔 좀 해피엔딩이 되나 그런 기대감을 갖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붕괴시키는 관계 자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이런 멜로 감정선을 오랜만에 좀 진하게 보여준 물론 이 결말 장면 결말의 선택이 저는 자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대사에 너무 얽매인 그런 선택이잖아요 여하튼 그런 면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런 진한 멜로 감정선을 영화로 본 게 특히 한국 영화에서는 참 오랜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녹음했었던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그 영화 이 영화하고는 좀 감정선의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 영화에서도 저는 그 멜로 감정선은 좀 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멜로 극들이 좀 가볍게 가볍게 강박적으로 묘사해서 보여주는 것에 좀 치중하는 면이 있는데 박찬욱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른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탕혜이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른의 첫사랑 이야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진하게 보여줘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고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장면들 대사들 이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와 장면들을 한 번 더 음미하고 싶어서 영화를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총평 하겠습니다 이 영화 박찬욱 감독의 전작들에 비해서 이미지나 시각적인 것들이 좀 센 것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지만 많이 톤 다운되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는 그 관계 감정선의 좀 더 관객에게 잘 느껴지는 것 같다 물론 감독의 연출이 더 압수했는 것 같은 느낌은 여전히 있지만 여러 아쉬운 점들도 있었지만 리듬감이 일정하고 좀 멜로의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는 템포가 빠른데 그것 때문에 좀 파편화되는 캐릭터나 감정선이나 장면들이나 이야기나 좀 파편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상세시키기 위해서 화면들을 다 이어주는 것들 여러 장면들에서 이 관계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하나씩 관계를 쌓아갔고 또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긴 러닝타임에도 흥미를 계속 이어갔고 결국 결말부에서 그 감정선을 빵 하고 터뜨려준다 서로 사랑하지만 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붕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그래서 붕괴를 멈추게 되면 사랑을 멈춰야 되는 하지만 그 후에는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러한 지금 멜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탕웨이 씨가 신의 20이라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블로그에 링크를 해둘 텐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극 중에 인물의 감정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러자 탕웨이 씨는 이 여성 캐릭터는 생존 자체에 거의 모든 것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여유도 없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일반적인 연인처럼 사랑할 대상을 찾는다거나 온몸을 받쳐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했다 해주는 남성 캐릭터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을 앓는 것처럼 병처럼 앓는 것처럼 박해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웅크리고 울먹이면서 외로움에 사무쳤던 거 아닌가 그리고 영화 속에서 좀 재밌는 장면이기도 한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초합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초밥 장면하고 대조될 수 있는 게 핫도그 장면이죠 두 번째 신문을 받게 되는데 박해일한테 탕혜희 씨가 그때 점심시간에 있어가지고 도시락 같은 걸 갖다 준단 말이죠 탕혜희 씨가 뭔가 잔뜩 기대하는 표정으로 예전에 13개월 전에 먹었던 그 초밥은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핫도그를 딱 줬단 말이죠 성의없어 보이게 일부러 준 거겠죠 박해일 씨가 삐져가지고 거기에 탕혜희 씨가 약간 실망하는 그런 표정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참 재밌었습니다 그 표정 자체도 재밌었고 이 두 장면을 대조하는 것도 참 재밌었고 그 핫도그가 박해일이 탕혜를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 너를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삐진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 영화 전 여러분께 정말 추천하고요 제가 상반기에 본 영화 중에서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탑권 매버릭이 지금 박스오피스 1등을 달리고 있고 아마도 계속 1등을 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다음 주 마블이 개봉하기도 하고 헤어질 결심이 좀 많이 위태롭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저희 부모님 모시고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좀 템포가 빠르고 대사가 좀 안 들려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상영관 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영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어플 문제가 좀 있었는데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팟빵 캐스트박스 플레이어 FM 등등등 해서 팟캐스트 어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듣는 어플 중에서 최신 리스트가 뜨지 않으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 어플 측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여전히 청취하실 수 있는데 구독을 한번 해지하셨다가 다시 구독해 주셔야 최신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튠즈 유튜브 여전히 계속 청취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죠 그래서 유튜브는 꼭 알림 설정을 안 하시더라도 좀 구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트위터와 블로그 있습니다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다들 찾아오실 수 있고 어플 문제 때문에 저에게 알려주시거나 방송에 관해서 불만사항이 있다거나 그러면 댓글이라던가 트위터 블로그 쪽으로 저에게 말씀 주시면 제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3주 연속으로 지금 개봉일에 개봉작을 보고 녹음을 하고 있고요 다음 방송편은 제가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3주 연속으로 이렇게 개봉일에 보고 또 며칠 새에 막 밤새도록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힘이 딸리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이게 어릴 때 녹음할 때는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면서 하드보일드 시리즈를 다시 좀 해볼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도 좀 녹음해야 되겠고 그래서 개봉작보다는 기존에 하던 거를 이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고 싶으신 영화들 있으면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 저희 방송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또 이 방송 올라갈 때쯤에는 또 무더위가 한창이겠죠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